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독회 OT에 와주셔서 환영해요. 자 이 고독회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막힘없이 고고 그리고 고효율로 독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독회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의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A4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서 들고 다니기는 좀 쉬워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리고 안에 보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에 피로도 좀 덜하고 재밌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 교재가 이루어졌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강의와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뿅 고효율를 우리가 문구로 삼고 있는 이 고독회는요. 첫 번째 독회 내용에서 어떤 게 있냐 유형별 접근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회에서 유형이 있죠.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강으로. 그래서 13강 1강에서 13강 동안 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9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모든 수능을 분석해가지고 그 유형에는 어떠한 보기의 내용이 나왔고 어떠한 표현이 빈번하게 나왔으며 답으로 연결될 때는 이런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해서 많은 코드는 3개, 그 다음에 간단한 코드는 2개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그 코드가 잡아드려요. 그래서 유형별 접근법이 있고요. 이 유형별 접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드려요. 자 그런데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독회를 할 때 그냥 이렇게만 독회하면 당연히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 지문마다 모르는 구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구문들. 그래서 이 구문들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문별 중요한 구문들은 2개에서 1개씩 선정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실어두었어요. 그 다음에 교재가 좀 일방적이면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예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뷰가 되겠죠. 미리 예습을 통해서 어 나는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되네. 어 나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못 찾겠네.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휘를 아무리 사전을 뒤져봐도 해석이 안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체크하고 난 뒤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그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나 또는 내가 몰랐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메워지겠죠. 그리고 난 뒤에는 뭘 하냐면 복습을 하게 됩니다. 자 복습은 리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복습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습은 보충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제가 노른자 영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역량가가 있는 강의를 하겠다. 반드시 들으면 효율적으로 성적 향상을 볼 수 있는 영어를 만들겠다. 에서 노른자에서 출발했는데 이 보충자료실의 이름은요. 보충자료의 이름은 완벽하게 숙지한다. 그래서 완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숙에 해당하는 이 뭐다 복습지를 보면서 완벽하게 강의를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강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독해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독해 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독해를 도와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1강하고 2강의 선생님이 실어두었습니다. 지문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보셔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전체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정 대명사 some하고 others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명사 중에 this의 뜻은 어떤 뜻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i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의 역할에 따라서 뒤에 오는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오는지 앞에 나오는 내용만 언급해 주는지 이걸 구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라진 유형이지만 과거 수능에서는 연결사만을 묻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을 잘하게 되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의 문장 넣기와 순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연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similarly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또는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순서로 나오죠. 그래서 예시 다음에 similarly가 나오는 순서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case1, 그 다음에 case2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시가 similarly로 들어갈 때는 케이스가 각각 두 가지이기 때문에 similarly 뒷문장에 나오는 주어와 similarly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서로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독해의 도구들 그래서 독해2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휘를 독해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어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초등 어휘 어려운 어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end라고 딱 했을 때 나는 끝만 알고 있다. 그러면 기출 분석 제대로 하지 않았죠. end라고 하는 게 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end라고 하는 건 물론 끝이라는 뜻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빈칸 추론에서는 뭐로 나왔냐면 objective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똑같이 나온 단어 중에 result라는 뜻도 있고요. 결과라고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 초등 어휘 이런 건데 수능에서 여러분의 발목 잡았던 거. 그 다음에 exercise예요. 어 나는 운동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뒤에 목적어를 쓰게 되면 무엇을 발휘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초등 어휘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뉘앙스를 구분해 주기에 뉘앙스 어휘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을 때 어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show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demonstrate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각각 어떻게 보여질까? 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지만 demonstrate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다라는 뜻이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가지고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얘기할 때 어떤 정도의 추측을 하고 있구나. 또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구나. 이런 뉘앙스 어휘.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용어 있죠. 자 우리 전문 용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배블론 효과 이런 게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했을 때 bandwagon effect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전문 용어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이 용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신뢰를 들어서 선생님이 용어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계, 논리적으로 correlation이에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관관계래요. 나는 상관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causality, 인과관계가 나왔어요. 나는 인과관계는 원인, 결과라고만 알고 있는데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문이 어려워요. 고난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예측하면서 읽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외 이제 기타 빈출되는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독해가 1강부터 13강까지 이루어지고 14강부터 20강까지가 여러분들이 어휘 파트예요. 그래서 어휘로 독해 쏙 이래가지고 어독해로 고독해와 어독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이 첫 번째 시즌에 나온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머릿속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만든 교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리, 접근, 분석을 할 때 미리 뭐 해준다? 예습해준다. 챕터가 나뉘어져 있어요. 각 챕터별로 미리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툴을 선생님이 알려줬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적용 연습이 완숙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휘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 이런 어휘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독해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좀 많이 라고 한 이유는 사람마다 노력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교제는 챕터가 1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강의를 촬영할 때는 선생님이 어법하고 어휘를 분리해서 촬영을 했는데 챕터에 실을 때는 각각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거 접근할 때도 어, 통번역 대학원 기출 문제를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국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문제를 같이 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정답을 찾을 때는 보기를 어떤 식으로 소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잡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뭐가 약점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 입시를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뭐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삼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삼수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영어에 관해서 그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따라오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게 이 고독해입니다. 자, 여러분 고독해로 독해 고민 한 번에 싹 날려버리시고 선생님하고 정말 튼튼하고 그 다음에 역량가가 듬뿍 담긴 강좌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